성경 지명 알기 할렐레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경 지명 알기 오늘은 나사렛이라는 지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전체적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보면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는 유럽 지역이고, 이곳은 아프리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오세아니아주, 그리고 여기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지중해, 지중해 이 지역에 여기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중해로 왔죠. 지중해로 왔습니다. 자, 이곳이 이스라엘이죠. 요르단,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밑에 남쪽에 아프리카 지역이죠. 모로코, 알제리, 티니스, 리비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죠.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자, 우리 먼저 사해, 크게 보게 되면 밑에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요 위에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보게 되면 사해가 옆에 있죠. 지난번에 우리 같이 보았던 곳이 베덜레엠이죠. 베덜레엠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렛은 어디 쪽에 있느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 나사렛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마태봄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태봄 2장 23절에 살게 되는데 그 배경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덜레엠에서, 밑에 베덜레엠이 있죠. 이 베덜레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게 되죠. 이때 이 사실을 알고 헤로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아기 예수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로 자신도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장차 왕이 될 예수를 미리 죽이려는 속셈이었죠. 속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되고 그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꿈을 꾸게 되죠. 그 속에서 헤로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섭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요섭이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어느 쪽이냐면 지도에 보시면 얘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를 지나서 이 옆에 이것이 애굽입니다. 이것이 애굽. 그렇죠? 그래서 꿈으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하는데 그래서 요섭이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헤로시 죽게 되죠. 그때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섭의 꿈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시하죠. 마태봉 2장 20제로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은 너니라. 라고 꿈에서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요섭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땅에 죽은 헤로시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게 되죠. 그러자 다시 꿈에 주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어디쯤이냐.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 이곳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시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가 이 거리가 직경 112km 같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이 여기에 다볼산이 있죠. 이 다볼산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요로단과 요로단 요로단은 이 부분이죠. 요로단과 지중해 중간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30년동안 사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곳은 이곳은 아마 아주 작은 촌마을로 그리고 사람들도 교양이 부족하고 또 사투리도 아주 멋없이 심한 그리고 이방과 이방나라와의 교육 때문에 좀 멸시를 받던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이 없었던 그런 마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4장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인 이 나사렛에서 배척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리시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표현은 멸시와 경멸의 뜻을 지는 호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아주 경멸 멸시받는 곳에서 자란 사람이다. 썩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다. 메시아가 사람들부터 멸시와 천들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사렛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성경 지명 알기 또 다음에 다른 지명으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